꾸미아 스피커 앞 крue 스피커 앞 제가 뭐가 될지 모르는데 틀어주시는 거죠? 틀어주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그래! 즐겁게 하자!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재밌게 즐겨보십시오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리더 임규형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리더 보통 저기부터 하는 게 맞거든요 저는 크리스마스 리더 이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 리더 크리스마스 리더 크리스마스 리더 여러분의 산타지노입니다 달라 달라 크리스마스 리더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있었네요 안녕하십니까? 저 대현동에서 온 열 몇 살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 불러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레인드룩 어레인드룩 사랑은 저 빗방울처럼 스리아 훅벅 시간 날아가길 너무 잘하네 무상자만 원하는 시 railway 무슨 꿈을 대주고 수고하셨습니다 프렌즈를 꼭 입었으나 그 분은 무엇일까요? 자전거로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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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필요 없고요. 크레즐이 크레즐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크래즐은 나의 첫 아티스트다. 이상한 붕관이 집안에.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Oh baby 내 입 좀 말아주세요. 더 따스히 포근히 내 품에 감싸 안고 더 채우고 싶어 네. 섹시한 음악에 왔죠. 섹시한 음악에 왔죠. 갑니다! 오늘 밤에 침대가 침대가 되었다는 오 섹시했어요. 섹시했어요. 최선을 다했다 야. 섹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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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편집해 주세요. 근데 이거 진짜 멋있다. 네. 크래즐은 이 첫 앨범을 일본어 뮤직 코리아와 함께 이렇게 무지막지하고 너무나 재밌는 음악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나 둘 셋. 저희 진짜 마지막 노래를 하고 이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팬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각자 해볼까요? 네. 우리 저기서부터 낭내기부터. 네. 크래즐과 함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일단 먼저 너무 감사드리고 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많이 기다려주셔서 그래서 더욱 더욱 감사하고 앞으로 정말 바빠질 예정이니까 저희 크래즐 계속 계속 여러분들께 즐거운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일단 정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연말에 또 이렇게 따뜻하게 보내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정말로 항상 따뜻하게 껴입고 전 겨울이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추우면 껴입을 수 있으니까. 네. 한 번 더 껴입을 수 있으니까. 껴입을 수 있으니까. 껴입을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이 몇 시간이 후회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이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든 건강이 최고입니다. 진짜 여러분. 아프면 힘들어요. 진짜 감기 진짜 조심하세요. 감기 진짜 조심하시고 이렇게 정말 빼곡하게 다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 온기를 가지고 또 집에 가서 푹 잘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시는 길 정말 조심히 잘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했고 또 한번 만나 보시겠습니다. 계영 씨. 태어나서 처음 팬미팅. 그렇죠. 태처팬. 세 명이 다 진짜 태처팬인데 태처팬이죠. 좀 감회가 새롭고 저희는 사실 엄청 길게 했는데 예정 시간보다 그 시간이 원래 예정 시간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짧게 느껴졌고 저희 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호응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찾아와주셔서. 되게 공연장이 저희를 따스하게 안아주는 느낌의 공연장이어서 되게 행복하게 공연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태처팬? 태처팬. 별자줄. 너무 재밌었고요. 노래를 계속하는 콘서트랑도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정말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것처럼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 너무 재밌었고 나중에는 노래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토크. 토크하는 토크쇼를 만들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틀간 3회 동안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 또 이런 자리가 더 계속 많이 만들어져서 더 소통하고 더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팬미팅 정말 감사하게 너무 행복하게 끝났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첫 번째 팬미팅은 이렇게 막을 내렸고요. 저희 금방 또 열심히 준비하는 것들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금방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Where's the fun? In crazy. Yeah. I tym. Yea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